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왔네요 지금도 비는 내리네요 우산은 안 받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겠네요 차를 타고 이동해야겠네요 안전벨트 메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 스페이 연결됐습니다. 스페이 스페이 연결됐습니다. 스페이 스페이 연결됐습니다.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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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이제 밥 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엄마 먹고 가자 여러분 이거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겁나 맛있어 겁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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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 제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제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가서 봬요 이제 마트에서 봬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찍어봤는데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일상들을 올리고 공유할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코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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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